영등포구 보건소가 건강영등포 2080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. 4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희망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주 1회 각 공원에서 만보 이상 걷고 인증하기와 주 2회 각 가정에서 필라테스와 유산소성 근력운동을 하게 되며 라텍스 밴드와 핸드폰 거치대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통합예약 사이트 또는 보건소 운동상담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하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